나 하루 종일 운동 진짜 많이 하는 거야. 네. 사실 정신 없으셨죠, 약간? 나기가 누군지 몰랐어.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 어떨까, 이 친구는. 음악 만들거든요. 그러면 작업하고, 앨범 만들고. 형, 그러면 최근에는 대휘 시간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없지. 그렇죠. 그래서 유일한 락이라고는. 얘네들 다 채워놓을게요. 오락해. 진짜요? 그게 재밌어. 어, 그래요? 진짜.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어, 추방. 오케이. 와, 너무 멋있다. 그림이다, 그림. 이게 나오네, 이게, 이게, 이게. 멋있지 않아요? 아니, 도웅이 어떻게 저렇게 꼭 비치니까. 형, 사람이 도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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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머리 여기, 머리. 아, 머리 여기. 뭐야? 도웅이 어떻게 저렇게 올라가 있지? 야, 도웅이 올라가 있다, 이거. 야, 저걸 올려놓은 걸까, 아니면 원래 저렇게 만들어진 건가? 깎인 거. 그렇죠. 깎였다고, 저게? 누가 올렸어요, 그러면 저걸? 그럼. 아, 진짜요? 싸우려고 하지, 저거는. 아니, 진짜. 옛날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네, 어르신들이. 여기가 피란 느낌을 하는 거. 할 수 있을 때 있다니까? 당연히 준 선물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마. 그냥 이거 선물인 거야.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야. 이게 딱, 백길로 딱. 어? 옥순봉. 아, 감사합니다. 옥수. 둘이 옥순봉. 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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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박 2일 너무 좋아지는데, 진짜 너무 좋아. 1박 2일. 그럼 지금 너무 영국한데? 야, 저. 옥을 봐요, 형. 햇살 봐, 햇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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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나면, 천국이 보이겠지? 1박 2일. 2박 2일. 1박 2일. 2박 2일. 2박 2일. 600m나 돌아가야 돼? 아, 여기 깃발 꽂혀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정상인가 보다. 아, 여기 깃발 꽂혀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정상인가 보다. 그러게. 그 깃발은 뭐예요? 아베돈. 아, 웬일이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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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정상 느낌 있는데요. 그래도 이 구단봉... 그래도 이 구단봉이가... 술 안찾고 있었던 거 아냐? 형님 괜찮으세요? 잠깐만, 아기 학교 때문에 문자 좀 보낼게요 새소리나 뭔가 다람쥐 친구들도 좀 오가면서 만났으면 중간중간 힘이 더 났을 텐데 가파르기만... 형지로 달려가면 진짜 가까운 거리인데 그치... 여기 가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여기 가는 데 맞아요? 어, 주단이가 나간 거 같은데? 어, 기파리 왜? 왜 기파리 있지? 어, 어, 형, 형! 왜, 왜? 형, 형, 형! 아, 이거야! 아, 이거야! 우와, 진짜 이렇게 작은 것도 있었어요? 아, 기파리... 평소 땐 이런 거 조금만 먹는데 조금만... 정상에 가면 이거... 특별한 화물이 있어요, 여기. 어, 있으신 음식이 있으면... 컵라면 있을 거 같아. 아, 이거 뭐예요? 설마 저거 가는 거예요? 정상은 70% 정도 됐어요. 진짜? 고기 진짜 높다. 야, 정사가... 굉장히 일합하네. 하늘로 가는 느낌이야. 굉장히 일합하네. 우와... 저기 정상이죠? 다 왔다! 단봉식! 우와, 고단봉! 우와, 멋있다. 우와! 우와! 우와, 추진다, 여기. 우와, 추진다, 여기. 못 해놓는 것보다 올라오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올라오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올라오는 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올라오셔서 이렇게 전혀 느끼시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선물 주세요! 선물 뭐예요? 전혀 없는데? 누가 먹었나? 아, 페리 한 번 봐보세요. 아, 페리 한 번 봐보세요. 페리 한 번 봐보세요. 그래, 돈 주고도 못 사는 선물이다. 아름다워.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멋진 풍경을 하여 기회를 저희에게 주신다고... 어? 형들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어? 저 배. 어? 어디 있어?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기다려 봐. 라비야! 라비! 정훈이야!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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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우아! 완벽 등반했어요. 아, 진짜요? 너무 가파로. 거의 클라이밍. 아, 진짜? 힘들 줄 알아? 힘든 줄 알아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 원래 웃음상이다 뭐야 깜놨네 까나리 아니야 1번 1번 1번